이 언덕길, 골목길도 예쁜 곳입니다. 벽화도 있구요. 현재 위치가 여긴데, 내가 길을 찾았다. 아까 절이 있던 곳인데 가파른 정도가 30도에서 40도 됩니다. 저 건너편에 숭인동, 이제 한번 가봤으니까 패스합니다. 체석장이 있던 곳이 이와동 삼각길입니다. 기분이 좀 언짢네요. 입장료 내부 구경해야 되다니 풍경이 아찔합니다. 쓸쓸하게 퇴장하고 있습니다. 못사고 여기는 동묘압역 9번축 앞입니다. 안녕하세요 서신갈민입니다. 서울의 골목길을 걷다. 오늘은 서울시 정동구 창신동입니다. 보통은 동대문역에서 출발을 하는데 오늘은 창신삼동, 창신동 동편지역에서부터 언덕길을 따라서 창신초교 서편 아름다운 골목길을 갈거에요. 언덕길 쪽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자 여골목길로 들어가볼까요? 자 이쪽 골목길은 영상촬영 두번째 입니다. 역시나 이쪽에는 오토바이가 많아요. 살짝 쌀쌀합니다. 날씨가 자 오늘의 코스 첫번째 언덕골목길이 저 위에요. 저 앞에 보이는 곳이 창신초교 겠죠. 자 여기서 일단 좌회전 합니다. 동재 관련 업체들이 이쪽에 되게 많이 몰려 있어요. 여기 촬영한 지가 1년이 지났더라구요. 과연 오늘은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저도 기대가 됩니다. 햇볕이 아주 좋네요.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창신동의 골목길 시작되는 구간입니다. 너랑 나랑 학교안심길 요 언덕길 골목길도 예쁜 곳입니다. 벽화도 있구요. 오늘은 여기는 패스 창신동 장난감 도서관 장난감을 대여를 해주는 곳인가봐요. 내가 좋아하는 골목길 바로 여기입니다. 창신초교 서편으로 올라갈 거거든요. 이쪽이 아닌가 헷갈리네. 자 이 골목 한번 들어가 볼까요. 아 벽화 예쁘다. 창신동에는 특히 돌계단이 많아요. 구독과 좋아요 클릭은 상의삼촌을 힘나게 합니다. 이쪽은 처음으로 와보는데요. 우와 저 위에 돌들봐. 앞으로는 아파트들이 시야를 가리고 있습니다. 연결통로가 없습니다. 자 아래까지 내려갈게요. 현재 위치가 여긴데 제가 길을 잘못 들었었습니다. 창신초교 왼편으로 가야 되는데 조금 빠르게 다음길로 이동하겠습니다. 여기서 좌회전에서 창신초교 쪽으로 더 이동하겠습니다. 자 여기 창신초교에서 좌측편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헷갈렸다 헷갈렸어. 여기가 서울 창신초교. 그렇지 그렇지 이쪽 길이었어. 어라 여기는 한옥학원이네요. 사진감이네 추천골목길 창신삼동 창신초교 서편골목길입니다. 이전에는 좁은골목길이었는데 길이 좀 넓어졌어요. 등산가구를 해야 올 수 있는 곳. 올라오는 데는 고생이 좀 되지만 올라오면 절대 후회하지 않는 골목길입니다. 아까 절이 있던 곳인데. 자 잠시 한숨 돌리고 출발할게요. 창신동 왔으니까 창신동에 유래돼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창신동은 조선시대의 이곳 지명인 인창방과 숭신방의 가운데 글자를 따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제부터 높은 계단이니깐 커피 한잔 먹고 출발할게요. 날씨가 춥게 보이지만 언덕길을 오르다 보니까 거의 땀이 날 지경이에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어라 까지와라. 이곳으로 산책 오시는 분들도 있네요. 저 위에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와우 햇볕 좋구요. 여기가 최낭코스. 가파름 정도가 30도에서 40도 됩니다. 자 뒷걸음질로. 이쪽에 골목길이 하나 있는데 가보자구요. 시간은 많으니깐 천천히 구경 다 해볼게요. 어우 숨차. 어라 창신초교 서편인데 공터네요. 오늘 빨래 잘 마르겠네요. 저번에 왔을 때는 큰길 위주로 갔었는데 오늘 골목골목 다 들어가 가보니깐 신기한 풍경들이 많이 보입니다. 이런게 바로 숨겨진 골목길의 묘미가 아닐까요. 이 옆으로도 좁은 골목길이 이어지는데 여기는 또 다음에 와서 구경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에 다 보면은 재미없잖아요. 여기서 우회전 할거에요. 벌써 이까지 왔네. 오늘 길을 잘못 올라왔나보다. 지금 역방향으로 저쪽 구경을 가고 있네요. 이게 아닌데 돌계단이 정말 많은 창신동입니다. 우와 저랫길. 패스입니다. 패스. 저 건너편에 숭인동. 여기도 긴 돌계단. 한적한 골목길이라 촬영도 아주 쉽게 쉽게 진행이 되네요. 촬영할 때 사람이 지나가면은 일단 멈치도 하게 되거든요. 오늘은 사람이 거의 안보여요. 지봉로 13길입니다. 창신동은 올 때마다 다른 골목길을 구경할 수 있어서 제가 좋아하는 곳입니다. 자, 이 계단길이 한번 보시죠. 저 위에 까지. 여기도 계단. 위아래로 계단이 아주 많네. 제가 이곳을 처음 왔을 때는 계단계단 다 걸어 올라갔었거든요. 이제 한번 가봤으니까 패스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클릭은 상의삼촌을 힘나게 합니다. 자, 여기도 계단. 아까 처음에 저쪽 길로 올라오려고 했었는데 제가 길을 잘 못두는 바람에 이쪽으로 거꾸로 들어가네요. 어쨌거나 제가 오고 싶은 곳은 왔습니다. 저쪽에 채석장이었던 것이 보입니다. 전망이 아주 끝내줍니다. 요 뒤편으로는 텃밭이 있네요. 여기서 보니까 채석장이 있던 것이 아주 잘 보입니다. 창신삼동 지봉골 도시 텃밭. 다음에 올 때는 저쪽으로도 한번 와야겠습니다. 철조망이 있어서 전망보기에는 좀 까다로운데 요 사이로 보면은 그래도 잘 보입니다. 자, 요 언덕길은 창신초교 우측편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여기서 이제 꼭대기 쪽으로 가면은 겨울형과 차량지가 하나 있거든요. 전망대. 그곳 한번 가보시죠. 계단 안 타고 그냥 올라갑니다. 여기는 창신곡의 주차장. 저쪽에도 채석장이었던 곳이고요. 상당히 넓게 분포되어 있네요. 창신동을 몇 번 와봐서 잘 안다고 생각했는데 안 와본 것이 아직도 많이 남았습니다. 이곳으로 올라갈 수 있는 길이 한두 군데가 아니었네요. 자, 이제 전망대 쪽으로 올라갑니다. 땀이 살짝씩 나고 있어요. 운동된다, 운동대. 어라, 여기에도 돌기단이 있네. 벽화가 하나 있네요. 저기 구멍가게 하나 있다. 지금 막 다리가 후들거려요. 다 올라왔다, 드디어. 정로지역재활센터. 여기는 전망대가 아닌가봐요. 조금 더 북쪽으로 올라갑니다. 드디어 도착. 전망대 탈갑장. 전망이 그닥이네요. 우와, 저기 사람들이 되게 많네요. 카페낙타. 한번 가보죠. 전망 구경하려면 입장역 커피를 사야되나? 커피는 이미 마셔서 안 들어가요. 저 맞은편에도 전망대가 하나 있네. 신기한 거 많이 구경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카페 왼쪽에 테라스가 마련돼 있어서 전망과 이화동 삼각길이 만들어집니다. 이쪽은 낙산 삼각길을 보고 계십니다. 고객 전용이라 쫓겨났습니다. 기분이 좀 언짢네요. 자, 이제 여기서 큰길로 쭉 따라 내려갑니다. 자, 이제 여기서 큰길로 쭉 따라 내려갑니다. 체크포인트 정로종합사회복지관. 이전에 왔을 때 이쪽에 예쁜 가게들이 간간히 보였었는데요. 여전히 있네요. 공황들. 쌀집도 있고요. 월세가 120. 저번에 여기서 음료수 하나 사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여기서 전망을 보고 가는 거는 필스코스. 저 위에 카페가 생기기 전에 여기서 낙산 삼각길을 봤었습니다. 이제 내려가 볼까요? 이쪽으로 길이 있었거든요. 이쪽이 아니고 한 칸 더 내려가야 되는데 이쪽 채석장이 있던 곳으로 내려갈 거예요. 여기는 창삼 주차장 창신삼동. 땀은 나는데 바람은 쌀쌀해요. 공황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단지 스토리? 저기 꼭대기까지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있는데요. 오늘은 패스할게요. 내려가는 길이 이쪽 좌측편하고요. 이쪽 우측평도 있습니다. 저는 우측편으로 내려가요. 창신 6길. 돌산마을 조망점. 계단이 가파르니깐 조심해야 됩니다. 우와 계단 무섭다. 자 돌산이었던 곳. 여기도 하나 있습니다. 우와 요새입니다 요새. 변화가 거의 없는 곳이에요. 낙산 삼각길도 보입니다. 이 멋진 풍경을 바라보며 커피 한잔 먹고 갑니다. 자 다시 출발해 보시죠. 아 요 아래 고양이들 봐. 따뜻하니까 졸고 있습니다. 풍경이 아찔합니다. 여기서 보니까 좌측편으로 올라가는 길이 있네요. 제가 걷고 있는 이곳이 옛날에는 돌산이었던 곳입니다. 아 드디어 바닥으로 내려갔다. 이곳은 창신 6길입니다. 저쪽 길은 등산해야 되니까 이번에는 택사입니다. 더 이상 올라가면 무릎이 아플 것 같아요. 오늘은 창신동 동편에서 서편쪽으로 넘어와봤는데요. 어떠셨나요? 저는 아주 좋았습니다. 길 쭉 따라가면 창신시장이 나옵니다. 이쪽으로 가볼까 이번에는 전원 서편영상에서도 이쪽으로 갔었는데 오늘도 이쪽으로 가게 됐네요. 매운 족발 먹고싶은데 매운 족발 미니 족이 있을지 가보자구요 세조 한잔 딱 먹을 수 있을 정도로 양이 좀 적은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일요일이라 사람이 꽤 많이 보입니다 아 맛있는 냄새나 반찬 가게들도 있구요 여기서 이제 매운 족발 골목이 시작되거든요 정신동 매운 족발 미니 족 하나 참 요 한 팩이 얼마에요? 2만원요? 아니요 그냥 가게만 보려구요 어 한 팩 2만원 좀 쎄다 혼자 먹기는 사려고 하다가 발길을 돌려버리는 자신감이 전이나 먹어야 되나 내가 서포장이 있는지 물어보지를 않아서 다시 가보자 우와 햇빛 좋다 서포장이 없습니다 포기 뭐 왔는데 달달이 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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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쓸쓸하게 퇴장하고 있습니다 못 사고 자 오늘의 창신동 골목길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할게요 다음번에 올 때는 또 다른 길로 골목길 걸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진감이네 서울의 골목길을 걷다 였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여기서 저는 버스 타고 한방에 지백합니다 152번 저번 영상 서편지역이랑 연계해서 같이 영상 보시면 좋을 거에요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